리포트 잘 끝났냐? 응. 나도 송창욱 기자 제대로 엿먹이고 나왔다. 잘했어. 잘했어요. 김장님 너무 오래 헤어졌었는데 너무 짧게 보고 가네. 정말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걸. 미안해요. 미안해. 오늘 이게 시작인거다. 지금부터 너 혼자 송창욱 기자하고 바짝 뜨는거야. 제대로 된 기자가 뭔지 송창욱 기자한테도 나한테도 보여줘봐. 믿고 간다. 자. 약속. 도전. 약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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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 붙였어. 약속. 가면 justice 이제 부터간따 한 방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